안녕하세요. 북한이 로켓을 쏴서 대실패를 했죠. 그런데 또 아주 그냥 폼을 잡고 또 문제없다. 방금 또 쏠 거다. 이렇게 배짱이 두둑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같은 날 남중국해에서는 중국 전투기가 미국의 공군의 RC-135 정찰기를 굉장히 위험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다 하나로 통합니다. 북한 도발이지만 실제로 배우는 중국이고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쏘지 이렇게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와 같은 사정을 엮어서 한번 살펴보는데 먼저 오세훈의 정신병적인 모닝콜 소동을 잠시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 군사 안보에 대해서 경계발령을 내는 건데 이게 중앙정부 특히 국방부나 이런 데랑 연결이 없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경보를 새벽 6시에 때린 거예요. 저도 오늘 그거 듣고 아니 아내가 이게 뭐야 그래서 아니 그거 저기 뭐야 전쟁 났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전쟁 비슷한 상황이라고. 근데 뭐 그냥 집에 있으면 될 거야. 내가 보긴 전쟁 안 났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잘 믿어지지가 않지만 행안부가 이걸 공식 부인했거든요. 행안부가 공식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뭐를 의미하겠어요 행안부가 공식 부인했다는 거는. 결국은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협조 요청 없이 중앙정부의 판단 없이 서울시가 직접 자기들이 판단해서 자기들이 일 저지른 건데 이게 이제 북한 간첩 소나기와 놀아나는 거거든요. 국민들을 패닉으로 몰고 가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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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 동동 굴러게 만드는 게. 그래놓고 오세훈이는 뻔뻔하게 공안에 대해서는 이런 안보에 대해서는 지나침이 모자란만 못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북한으로 이민 가세요. 평양시장 하세요 오세훈 씨. 당신은 이거는 간첩 손에 놀아나는 처신을 한 건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좀 정신병적인 그런 소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한심한 거는 우리가 한심한 거죠. 우리가. 왜 이런 자를 서울시장으로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처지인가. 단지 민주당 시장 막는다라는 이유 하나로. 송영길이 막는다 뭐 이런 이유 하나로. 박머식이 여사 막는다 이런 이유 하나로. 또 이런 자를 시장으로 배출하는 국힘이라는 정당을 왜 우리가 이렇게 개혁할 힘이 없나. 참 우리 자신이 문제죠. 여기서 잠시 세뇌탈출 자유구동력 부탄 말씀 올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북한 로켓에 대해서 살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죠.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북한 로켓 쏘다가 실패를 했죠. 한국에서 누리워 성공하니까 질도 해보겠다고 빨리 서두른 흔적이 있는데 당연히 실패를 하죠. 그런데 실패한 게 문제가 아니라 아주 느긋하게 그래 실패했어 그것도 쏠 거야 라고 말하는 예전에 없던 태도. 이게 뭐겠냐 이게 뭐겠냐. 뒷배가 있다는 소리예요. 든든한 뒷배가. 그까짓 거 한 번 더 쏘지. 우리 형님이 충분히 다 밀어줄 거야. 중국이라 불리는 형님이죠. 그리고 미투를 얘기하고 있는 나도 형님 할게 라고 얘기하고 있는 러시아도 믿음직하고. 북한이 한반도 시간으로 31일 우주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서해 먼바다 상공을 비정상적으로 비행하다 낙하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합참은 이날 오전 6시 29분쯤 북한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이 주장하는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발사체는 백령도 서쪽 먼바다 상공을 통과했지만 다만 해당 발사체가 낙하 예고 지점에 도달하지 못한 채 레이더에서 사라졌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군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어 합참은 북한의 발사체는 한국 군산 인근 어청도에서 서쪽으로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비정상적 비행으로 낙하했으며 한미 공조로 추가적인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서 이 짓을 하기 직전에 중국은 또 좀 황당한 짓을 저질렀죠. 황당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제 국제 연공을 비행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미군 정찰기 불과 한 100m 앞에서 400ft 정도니까 120m 정도 앞에서 고속으로 날아가는 그런 위협 비행을 했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에콜리노 이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오늘 보도입니다. 그 양반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 너 진핑아 너 저기 우크라 지금 진행되는 거 보고 있지. 너 대만 침공하거나 너 도발하면 단기전 없어. 장기전 가는 거야. 그리고 너 아장나 그 얘기를 내놓고 노골적으로 했습니다. 우크라 사태에서 너 교훈을 얻었지라고 공개적으로 존 에콜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오늘 그렇게 얘기했다고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편이 좀 살벌하죠. 이 중국이 이렇게 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몇 가지 있죠. 먼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가 정식으로 진전을 보였죠. 그래서 협정이 타결됐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의 14개 참여국 장관들이 공급망 협정 타결을 선언했습니다. 중국이 만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미국 주도로 출범한 뒤 1년 만에 첫 합의를 내놓은 겁니다. 참여국들은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면 공급망 위기 대응 네트워크를 가동해 대체 공급처를 파악하는 등 공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상호 투자 확대와 공동 연구 개발을 통해 공급선을 다변화하고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각국 사업장을 점검하는 기구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저기 그 디바이드 앤 컨퍼라 그러죠 각계협파 갈라치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국가 협박하고 공급망 끊고. 우리 한한령. 우리 요소수 사태 이런 짓을 저질럴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생각구에서 갈등이 있었을 때 희토려 가지고 그 짓을 저질렀었죠. 이런 짓을 저질르면 공동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짓에 대한 이름까지 이번에 G7 히로시마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Economic Cohesion 경제적 위압. Coors라는 건 이제 누구를 이렇게 강압해 가지고 어떤 짓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영어 타동사죠. 그래서 Economic Cohesion이라는 그러한 이름까지 붙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Economic Cohesion에 대해서 대응하는 체제를 만들겠다. 그래서 그게 이제 큰 진전을 이뤘거든요. 이쯤 되면 이제 중국이 굉장히 이제 그 초조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장 강력한 무기거든요. 이게 그걸 못 쓰게 됐다는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심지어 한국까지 나서서 이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정상회담을 가졌잖아요. 이거 굉장히 잘한 일이에요. 윤석열 정부가. 네. 잠시 이제 보도한 15초 보고요. 한국 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위해 방한한 태평양 도서국 5곳의 정상과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담을 했습니다. 이 회담은 쿡 제도 총리, 마셜 제도 대통령, 솔로몬 제도 총리, 미우회 총리, 팔라우 대통령 순으로 이뤄졌습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태평양 도서국가들과 정의롭고 신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저게 이제 간단치 않은 게 태평양 도서국과 태도국이라고 그러죠. 태평양 도서국가들과의 네트워크가 생긴다는 얘기는 뭐냐면 중국더러 너희 남중국해 항로 또 서태평양 항로를 너희 건드릴 생각하지만 너희 그러다간 작살 나는 거야. e-signal입니다. 이 태평양 도서국가들이 특이한 데인데요. 이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미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 이 셋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역이. 이번에 온 데들이 마셜 제도 같으면 미크로네시아, 솔로몬 같으면 멜라네시아인데 얼마 전에 파푸아뉴기니아하고 미국이 굉장히 깊은 딜을 쳤습니다. 그래서 파푸아뉴기니아에 미군기지, 미군주둔 이게 가능하도록 그러한 딜이 일어났었거든요. 며칠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정학적으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데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태평양 도서국가 지역은 남중국해의 바깥쪽이죠. 남중국해는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말레지아와 베트남어에서 둘러싸인 지역이고 태평양 도서지역은 필리핀의 바깥쪽, 동쪽이란 말이에요. 남중국해는 필리핀의 서쪽이고 그런데 이게 이제 태평양 도서국가 지역들이 마이크로네시아, 멜라네시아, 폴리네시아가 이게 남중국해 해상 안보의 주춧돌이에요. 이건 세계 제2차 대전 때 고사람이 보여지는데 세계 제2차 대전 때 미디웨이 해전에서 일본의 진격을 막고 나서 바로 본격적인 전쟁이 붙은 데가 여기입니다. 46년 초부터. 바로 솔로몬 제도 이런 데서부터 파푸아뉴기냐 이런 데서부터 일본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서 여기서부터 말아 올라가서 필리핀을 먹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로 들어간 거예요. 즉 다시 말하자면 이게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에 있어서 미국 반격의 핵심 발진기지고요. 이게 끊긴다는 얘기는 오스트리아가 골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중국이 이걸 건드렸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핵 잠수함을 5척, 6척 무장하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그걸 OK를 한 거라고요. 특히 여기 도서들이 솔로몬 제도 같은 경우에 굉장히 영악한 기회주의 끝판왕이거든요. 솔로몬 제도의 국가지도자가 이런 말을 해요. We are enemy to no one, friend to everybody.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원수지지 않으며 누구와도 친구로 지낸다. 그래서 이게 친중노선을 가고 있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한테 왔단 말이에요. 이제 말하자면 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는 오스트리아나 미국보다도 오히려 한국이 필요할 수 있어요. 한국이 저런데 투자를 잘하고 한국이 저런데 관광으로 엄청 몰려갈 수 있고 한국이 저런데에 대해서 원양화업 같은 기지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더 레버리지가 커요. 일본은 이제 관광을 갈 수 있다는 점에서는 레버리지가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한국처럼 이렇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으로 휩쓸고 다니는 그런 경향이 없어가지고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랑 뭔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죠. 또 많이 해왔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저기를 챙긴다라는 얘기는 저번은 중국에 대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중국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얼마 전에 아주 큰 실수를 했죠. 그러니까 26일 날 디트로이트에서 지금 열렸던 게 뭐냐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에이펙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서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안덕근 본부장과 중국의 왕원타워 중국 상무부장이 회담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에 27일 날 중국 상무부 소셜미디어 공식 계정에 위챗 소셜미디어 계정에 중국이 엉터리 소리를 쌌습니다. 반도체 산업망과 공공망 안정 등에 대해서 한국과 논의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측은 반도체 산업망과 공공망 영역에서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양국 간의 어떤 논의에 대해서 발표할 때는 서로 간에 조율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서로 덕담한 거예요. 원론적 자원에서 그걸 이렇게 발표를 때려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얼마나 급하고 몰려있는지 보여주는 건데 이렇게 급하고 몰려있기 때문에 남중국에서 미군 정찰기 RC-135에 대한 위협 비행도 했고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지금 이게 2016년에 쏘고 7년 만일 거예요. 위성을 탑재했다고 주장하는 로켓을 쏜 게 그것도 한 번 실패하고 아주 백장 높게 금방 또 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뒷배를 서고 있는 게 이렇게 몰려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얼마나 몰려있는지 몇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한국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불쌍해요. 우리가 참 중국한테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는 것 같은 일단 유럽 포섭에 실패를 했죠. 중국의 유럽 외교라 쓰고 중국의 유럽 포섭 시도라고 읽죠.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렇게 미중 대립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중국과의 대립부도 China De-Coupling 아니 China De-Risking이라고 부르죠. De-Risking이 저렇게 진행을 할 때 중국이 살아날 길은 유럽과의 교감 유럽과의 교류를 더 확대하는 길인데 중국이 스스로 머리에 대고 총을 쐈어요. 혹은 제 발등에 대고 총을 쐈어요. 그러니까 우선 첫째 유럽과 잘 지내려면 이번에 러시아를 버렸어야 되는데 러시아를 끼고 돌았단 말이에요. 제가 보여드렸지만 푸틴과 정상회담하고 나오면서 크레물링군 계단에서 시진핑이 거의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잖아요. 푸틴 대통령님 우리는 100년 이래 세계사에서 없었던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틴 대통령님과 제가 이 변화를 추동해내는 핵심 주역들입니다. 이런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러시아 중국 정상회담에서 유럽 사람들이 보면 얘가 전범일세 이렇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중동을 들쑤셨잖아요. 잘난 체하면서 이란과 사우디 불러들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 걸프 협력기구 또 사우디 이란 문제만 해도 그게 이제 뿌리가 이란인데 이란의 핵 개발이라든지 도발 문제인데 그거를 JCPOA라는 이상한 호구 같은 국제 조약을 어레인지 할 때 거기에 참여한 유럽 국가가 EU 영국 독일 프랑스 저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밖에 없는데 이쪽에서는 거기다 미국까지 여긴 다섯 개나 참여했는데 그거 다 백펜치 시켜버리고 내가 나서서 어레인지 할 수 있어 둘 불러들여서 잘난 체하고 그럼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야 인마 중동의 석유가스는 우리도 너희만큼 사다 쓸 수 있어 그리고 여기 원래 우리가 이렇게 관계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발전한 지역이야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안보로 신경 많이 쓰고 있는데 그리고 거기 미국이 쫙 갈려있는데 너 지금 무슨 짓 하냐 이제 그런 우르슬라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그 역사적인 330 유럽 정책센터 유로 Babe 유로피안 Policy센터에서의 연설에서 중국이 세계질서를 전복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가지 들쓰시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니셔티브를 많이 발휘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중동에서 그러니까 사우디와 이란 불러가지고 스스로 중재자를 자처한 것이다 이렇게 아주 적시를 했어요 우르슬라 연설에서 유럽과 다 빈정을 다 상여놨는데 그렇게 유럽이 그러면 중국 말고 아시아에서 다른 데랑 손잡고 제조업 기반 같이 이렇게 전세계적으로 발전시키고 히토리나 광물자원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같이 개발하고 이럴만한 나라 어디 있어 한국일세 그러고 이제 한국에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의 유럽 포섭 실패의 방점을 찍은 사건이 슐츠와 우르슬라의 방미정상회담이죠 21일 22일에 열렸었죠 한 일주일 전쯤에 그래서 이게 중국 눈에는 이게 얼마나 참 살벌하게 보이겠어요 바로 저런 거를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거든 저런 걸 바로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열받아요 열받죠 그러니까 제가 중국이라면 북한의 탄도미사일 계속 밀어줄 것 같아 그리고 로켓 계속 쏘라고 그러고 비용 다 대주고 뒤에서 북한이 좀 재미 좀 보겠네 이제 뿐만 아니죠 우쿠라 지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태평양 사령관 말대로 너 우쿠라에서 교훈 못 배웠냐 야 진핑아 너 교훈 못 배웠어요 우쿠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이게 우쿠라 지원이 왜 중국이랑 관계가 깊으냐면 다 아시겠지만 제가 이건 우쿠라 전쟁 터렸을 때부터 얘기를 했고 바로 이 전쟁에 관한 입장 때문에 고립주의적 입장 때문에 트럼프나 트럼프 지지자들을 제가 마음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디스를 한 거예요 야 이거 뭐 이런 개무식한 고립주의 행태가 어디 있어 이거 뭐 못 쓰겠네 그래서 이제 우쿠라에서 러시아의 패퇴는 중국의 글로벌 전략에 치명타를 주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우쿠라 전쟁의 양상이라는 게 미국이 직접 개입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미군이 직접 파병되는 방식이 아니라 현지에서 자유공화 세력이 목숨을 걸고 저항을 하면 미국이 실시간 군사 감시 정찰 정보를 제공하고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미국과 서방이 무기를 제공하고 그 다음 미국이 주도해서 세계 시장에서 경제 제재를 때려버리고 중국과 같이 취약한 나라는 경제 제재를 때리면 피터 자이안의 말에 의하면 1년 안에 5억 명이 굶어죽는다는 그런 제재고 지금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하는 말 즉 너의 단기전 없어는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너의 경제 제재 때려가지고 굶어 죽을 때까지 전쟁은 계속되는 거야 라는 얘기예요 그게 살벌한 말입니다 제가 내일 한번 다시 다뤄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한국이 우쿠라 전쟁에서 이게 또 숨은 손이잖아요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의 5월 24일자 보도 이거 다른 유튜버들도 많이 하고 보도 많이 돼서 짧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확한 의미를 다른 보도들이 잘 안 하더라고요 그 한 문단을 고스란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국이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155밀리 포탄을 대량 지원키로 함에 따라 한편으로는 우크라의 반격이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게 됐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욕을 처먹고 있는 집속탄을 우크라에 보내지 않아도 좋게 됐다 이거 이상 극찬이 어디 있냐고 지금 미국이 몰려가지고 집속탄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라는 상태 안 그러면 우크라가 밀릴 것 같은데 이런 상태였는데 한국이 딱 나서니까 저 사진도 월스트리트 저널의 저 기사에서 있는 사진이에요 5월 24일자 기사예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뿐만 아니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러면 참 골아픈 건데 폴란드 중무장도 이게 중국 입장에서는 으스스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중국이 러시아랑 같이 가야 되거든 러시아를 꼬붕으로 삼고 제일 겁나는 게 뭐냐면요 이게 그렇잖아요 깡패가 이게 설 맞으면 기어 덤벼드는데 덤벼드면서 기어 오르는데 깡패를 아주 그냥 거의 박살을 내놓으면 깨갱하고 꿇어안는다고요 러시아는 깡패거든 이게 매를 설 맞으면 러시아가 우크라 전쟁 끝난 다음에 튀어올라요 근데 매를 되게 맞으면 쳐발리면 깨갱하고 꿇고 다시 유럽에 붙어요 그럼 중국은 폭망이야 러시아는 자원이 우랄산맥 서쪽에 편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물리코스트가 굉장히 높게 붙어요 톤당 30불 50불 이렇게 더 이상 붙는다고 그런데 이게 유럽 쪽으로 하면 그게 다 파는 또 지중해 쪽으로 하면 다 파는 것만큼 남는 거예요 러시아는 그러니까 그리고 러시아의 석유가스 생산시설 대부분이 미국 서방 유럽계 회사들이 이미 자리 잡고 만들어놓은 거라서 그거 다시 재가동시키는 때에 미국 서방계 기업의 활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요 이번에 경제 제조 때리면서 장부상으로 미국 서방계 기업이 손실 처리한 게 1조 달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조 달러가 물론 다 소진돼서 다 날아간 게 아니라 그중에 상당 부분은 뭔가 녹슬어가고 있는 상태 뭔가 부품이 없고 뭐가 없어서 봉해져가지고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 이럴 텐데 그거 다시 살려낼 때는 당연히 미국 기업 유럽 기업이 들어가서 해줘야죠 그래서 러시아는 제대로 맞으면 다시 친서방으로 제대로 된 친서방 자유화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기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어요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처음에는 안 그렇다 그래도 그렇게 가면 중국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러시아를 제대로 쥐업해 하는 가장 강력한 반지가 뭐냐 유럽 국가들의 중무장이라고요 그럼 러시아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고 그냥 무릎을 깨갱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유럽 국가 중무장 시키고 있는 게 누구냐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건 제 백모의 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영자 매체인 디플로매트가 4월 말 4월 20몇일인가의 평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거기 그 평론의 제목이 뭐냐면 사우스코리아 남한의 Weapons for NATO Armament 그러니까 나토 국가들의 무장을 위한 한국 무기의 공급은 It's a grim prospect for Russia 대충 그런 문장이에요 그거는 러시아로서는 소름 끼치는 시나리오다 그게 일본에서 발행되는 영문 매체인 전문지예요 The Diplomat의 기사 제목입니다 그 평론 제목이에요 이게 이때 이제 두 가지인데 일단 폴란드의 무기 지원을 신속하게 해주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크라아한테 자기 옛날 무기들을 막 풀 수 있는 게 크랩 자주포, 전투기, 막 풀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벨라루스를 무장시켜서 동원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의미가 없어져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폴란드가 개입하게 되고 이게 상황이 아주 살벌해지니까 그래서 벨라루스가 못 쓰게 된 카드가 됐어 못 쓰게 된 카드인데 노인네가 말이야 싸가지 없이 말이지 목에 힘주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 좀 와봐 이번에 갔잖아요 독국물 중독됐다고 얘기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의 죽태 상태로 입원해 있는 거 아니에요 루시첸코 벨라루스를 못 쓰는 카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저게 뭐 때문에 못 쓰는 카드가 됐어? 폴란드가 신속하게 중무장하니까 폴란드 신속한 중무장은 누가 한 거야? 한국 애들이 했네 루시첸코 할아버지한테 미안하죠 그 애는 독을 먹게 됐지 우리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정신병자인지 몰라도 저기 깡패들 세겨라 중간버스 아래 꼬붕이 있는데 저 녀석 저거 제졸부대 저기 뭐야 특수행동대로 동원하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제졸부대가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근데 저 중간버스 할벼란 놈이 말이야 싸가지 없이 뭐가 힘주고 에헴 하고 와서 딱 뒷짐 들고 까불고 말이야 교만을 떨어 뭐 이런 게 있어 야채 문질러 이렇게 전 돌아갔다고 봐 이 판이 살벌한 판이죠 그 다음에 장기적인 전략적 영향이 굉장히 크죠 유럽에 독일 프랑스가 우스러운 나라로 전락을 해버렸죠